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와 결혼하기 전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돋는데 배우로 활동하는 정우식 씨입니다. 그런데 정 씨는 그동안 아버지 덕을 본 게 없다고 했는데 MBC 측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드라마에 출연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 경영진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고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던 배우 정우식 씨. 그런데 정 씨의 말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 씨를 위해 형식적인 오디션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우식 씨가 정윤회 씨의 아들이란 사실을 MBC 측이 몰랐을 리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 씨는 2013년 데뷔해 총 10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그중 7편이 MBC 드라마입니다. 이에 대해 안강환 사장의 지시를 받아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 장근수 드라마본부장은 여러 군데서 추천해 오디션을 보게 해달라는 정도의 통상적 부탁만 했을 뿐이라며 정윤회 씨의 아들인 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씨는 전화기를 꺼둔 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